Array. 정렬시키다. 배열하다. 정렬시키다. 배열하다. 명사로 정렬, 배열이라는 뜻이고요. 정렬, 배열. 배열되어 있다면 많겠죠. 사람이나 물건 등의 다량 또는 다수. 사람이나 물건 등의 다량, 다수를 의미하고요. An array of fishing rods. 죽 배열된 낚시대들. 낚시대 배열. The car is available. 그 자동차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준비되어 있습니다. The car is available. In an array of colors. 다양한 색상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In an array of colors.